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구요 요것도 조금 이따 좀 봐보자 후가 아니라 후즈 아가 아니라 이즈 클로즈가 아니라 클로즐리 그 다음에 보스가 아니라 이들 그 다음에 익스플레인드가 아니라 익스플레이닝 그 다음에 어피어링이 아니라 어피어 자 여기서부터 문장구조를 보면은 띵즈가 주어가 되고 대절이 얘를 꾸며주는 구조가 들어간 거야 대절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대절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는 문장 동사 자리가 돼야 돼 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가 이제 어피어 모모의 보이다라는 이 형식이고 요 뒤에가 주격보호가 되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수동 문제가 아니라 동사찾기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그 대절에 요렇게 시작하면서 artistic representation 예술적 표현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여기는 이제 오형식 그 수건데 하여튼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야 그러니까 엔드 때문에 a b and c 로 동사가 세번이 나오고 목적어가 있는 거야 어 어 여기 뒤에 보니까 목적 없네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 다음에 자 보스하고 이더는 이더 a or b 고 보스는 a and b 지 근데 여기 뒤에 or 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closely 는 세밀히 이렇게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observe 를 수식하는 거야 세밀하게 관찰한다 어 그 작용을 예 그래서 요거는 동사 수식 부사 라고 생각하면 돼 어 이게 동명사 니까 명사 아닌가요 그 예 원래 성격은 동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문장 주어가 예고 얘가 단수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즈가 와야지 그 다음에 expression이 주어고 이즈가 동사고 인디스틱트가 주격 보호야 그니까 이 형식 완전히 야 후는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지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가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아가 청중이 이게 선행사 인데 이게 집합 명사야 이 집합 명사는 단수 취급 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 하는데 본문에서 복수로 갔어 이런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 대신을 위해서는 요것도 좀 암기가 필요한게 원래는 우리는 낫이 더져 있으면 일로 낫을 빼잖아 근데 여기다가 갔다는 거야 그니까 와이 돈 출 라이클 왜 너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니 이거 할 때 와이 두유나 라이클 이런식으로 쓴 거야 어 그래서 요런거 좀 암기가 필요해요